내 저기 바지 창고에 들어갔고 오줌을 얼마나 찌려놨는지 청바지 다 빨았잖아 지금 10개 야 근데 쟤는 그럴 수 밖에 없어 지금 쟤 몇 개월이야? 지금 8개월 너 8개월 때 뭐하고 살았어? 너 기죽을 차고 살았잖아 우리 토론이한테 왜 바래 그런 걸 야 그렇다고 해 남의 옷장들하고 오줌 싸지 남의? 아빠잖아니 아빠잖아니 뭘 봐 이티몬 일로와 괜히 품바한테 뭐라고 이티몬 일로와 이리와 이티몬 오지도 않네 내 볼래 지금? 야 내가 불러볼게 티몬아 엄마 올라 와야 우리 애기 봐봐 나한테 오잖아 봤냐? 공주야 엄마가 좋아 엄마 어구 티몬이가 좋아 어 내가 깔아줬어 티몬아 진짜 웃기지 않냐? 지도 8개월 때는 똥기저기 차고 있었으면서 니한테 똥오줌 가리라고 하는거? 어머 어머 못날리야 못날리야 바라는것도 많다 칠팔개월한테 벗찌야 물어보래 그냥 원래 어릴땐 다 싸우고 노는거야 어머 우리 벗찌 불쌍한 벗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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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벗찌 아빠한테 벗찌 벗찌 아빠한테 와 벗찌야 벗찌 이리와 너무 귀엽다 엄마 우리 벗찌 화가 났어요 벗찌야 벗찌야 벗찌 물어보래 벗 aber 손bet 벗 brings enough 벗찌 벗찌 맛있니? 또 punishing 벗찌 너무 성가싼거야 부oshi 벗찌 벗찌 어떡해 벗찌 일로와 나 아빠한테 와 어떡해 너 뭐하는거야 끝까지! 끝까지! 오늘 난리네 이 팀원! 이게 오늘 미쳤나! 아이고 이쁘다 버찌! 버찌 한 대 때려! 그것도 귀찮아 버찌는! 지금 니가 하는 행동도 다 거슬려! 버찌 나 물 것 같아 지금! 지금 괴롭힐 상대 찾고 있어! 아 이 새끼들 이거 면봉! 면봉 뭐야? 품바 일로와! 품바 도망가! 품바 이겨라! 품바 이제 이러다 폭발한다고 봐봐 품바는 얼굴 가리는 거 너무 웃겨! 항상 팀원이가 이렇게 괴롭히지만은 않아요 사이도 좋고 한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가봐 장난꾸러기라서 이런 오 양녀! 귀여워 죽겠어 어떡해 어 그렇지! 품바 도망가! 아 쟤 왜 저리로 가? 몰라 내 팀원 부른 거 뛰어온다? 팀원! 오! 이 품바! 이 품바 장난치는 거 보임? 품바 지금 발동걸러 응 지금 꼬리 흔드는 거 보이지? 어 아니요 사장도 도망가! 어! 아이 탁탁탁탁! 오오오! 저 휘대라고 꼬리 흔들었고 오오! 난다임파ster 이거 팀바가 언제 때렸어? 그렇지! 뛰어라! 뛰어라 이 품바! 채로 왜 절로 가냐고 저기가 이제 망인거지 지금! 봐봐 이게 진짜 난 진짜 이거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이게 사람들이 보면 진짜 그래서 티몬에 품바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봐봐 잘 못하고 단편적인 것만 봐서 그래 이렇게 애들이 놀면 너무 좋아 왜냐면 지들께 놀고 지치거든 품바 왔어? 품바 일로? 으이구 품바 골골 골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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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